경기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 의료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개국 500여 명의 수료색을 배출했는데요. 최근엔 베트남 의사들이 도내 병원에서 IT 기반의 진료와 로봇 수술 등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갔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도내 대학병원의 회진 시간 국내 의료진 사이로 베트남에서 온 의사들이 눈에 띕니다. 경기도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해외 연수생들인데 수술 기법과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질문도 끊이지 않습니다. IT 기반의 진료기술과 로봇 수술 등의 첨단 의료기술 중심입니다. 총 8명이 4주에 걸쳐 도내 5개 병원에서 의료기술을 익혔습니다. 이번 연수는 지난해 경기도와 베트남 호치민시가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. 경기도는 오는 6월 호치민시에서 메디컬 경기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료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배출한 의료연수생은 총 10개국 547명. 메디컬 경기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해외 의료연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.